여기 돈 좀 있어요? 얼마나? 5,700원 5,700원? 한 달에 한 번씩 딱 열 달만 만납시다 내 이름은 구동치야 구동치 너 나 때문에 검사됐지? 어 왜? 복수하려고 수습검사 한혈부입니다 왜 너한테 필요하고 있겠니? 난 수석이고 넌 까라면 까야 하는 수습이니까 그만하지 뭘 그만해? 이제 시작인데 1 3 6 6 7 7 9 10 10 11 12 14 15